최근 피부관리를 위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다. 일부 사람들은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으며 화학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피하기 위해 천연 유기농 제품들을 사용한다. 또 이런 제품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의식에 또 더 부합된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글에서는 피부를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7가지 천연 재료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유기농 화장품은 사람 및 환경을 모두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화학물질, 비료, 유전자 조작 생물체, 항생제, 호, 레몬 등 독성 물질들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화장품 산업에서 화학, 물질, 주로 석유에서 추출, 대신 천연 재료를 사용함을 의미하며 피부의 생화학적인 구성에 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기농 제품들은 다량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소를 보전하는 데 더 좋다.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저렴한 방법은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피부 관리를 위한 7가지 이유 기농 천연 재료 1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는 주름을 없애는 데 이상적인 재료이다. 알로에베라는 피부의 재생을 촉진해 자연적인 세포의 회복을 촉진한다. 2. 꿀꿀에 는 처짐을 방지하는 규소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보습제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피부 처짐은 목 부분에 나타난다. 3. 달걀 달걀에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주는 비타민 A, B, D, E가 풍부하다. 여기에는 보습에 아주 좋은 물질인데 시틴도 함유되어 있다. 4. 아보카도 높은 영양가 및 항산화제 함량 덕분에 아보카도 는 주름 및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기 위해 팩으로 많이 사용된다. 5. 녹차 녹차에는 세포 활동을 조절하고 피부 건강을 향상시키는 천연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 게다 여기에는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다. 녹차는 여드름이 있는 4. 라멕의 이상적인 수렴제인 탄닌도 함유하고 있다. 6. 바나나 바나나의 과육 및 껍질은 피부를 재생하고 다크서클을 제거하며 보습에 아주 좋다. 7. 올리브 오일 2. 천연 각질 제거제는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피부관리의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면 좋은 점 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많은 효능을 얻을 수 있다. 9. 표피에 흡수되는 화학물질이나 독소가 없기 때문에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10.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 10. 화학물질을 피하면 흙, 공기, 물을 보호할 수 있다. 11. 품질이 좋고 영양가가 더 높다. 11. 이런 제품들은 효능을 더 잘 보존한다. 12. 인공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나 부작용을 경험할 위험이 낫다. 12. 피부에 더 부드럽고 덜 자극적이다. 13. 특정한 질병이 생길 위험을 줄여준다. 14. 피부가 더 젊어 보이게 한다. 15. 주름과 노화로 인한 반점을 최소화한다. 15. 피부를 생기 있고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게 해준다. 16. 일부 유기농 화장품들은 집에서 만들 수도 있다. 16. 피부는 손상으로부터 자연적으로 회복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특정한 환경요인들이 이를 방해함으로 피부는 비타 빈과 영양소를 더욱 필요로 한다. 16.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피부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17. 유기농 및 천연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유기농 제품 및 식품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특정한 질환이 생길 위험을 줄여주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17. 전반적으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만은 이유가 있다. 18. 건강하고 화학물질, 비료, 살충제 등에서 오는 복수가 없다. 19. 호, 르몬 잔류 성분이 없다. 20.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 단백질, 천연당 등 영양가가 더 높다. 21. 풍미, 향기, 색깔이 더 좋다. 21. 천연 재료만 사용되기 때문에 영양가가 손실되지 않는다. 22.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 22. 화학물질로 인해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23. 흙을 보호한다. 24. 환경친화적인 제조 방법이 생물 다양성을 촉진한다. 25. 피부관리를 위한 천연 레시피 얼굴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26. 얼굴 피부는 햇빛 반점이나 여드름 등 다양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해로운 환경 요소들에 매일 노출되기 때문이다. 25. 피부 관리를 위해 선택하는 제품을 항상 신중하게 고르자. 26. 자연적인 방법을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26. 장미 화장수 이것은 모든 피부 유형에 이상적이며 향기가 아주 좋다. 27. 재료 붉은색 혹은 흰색 장미 꽃잎 한줌 20g 물 1L, 1000ml 만드는 방법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에 장미 꽃잎을 넣는다. 28. 물을 끓인 다음 꽃잎에 붓는다. 식히고 거른다. 29. 스프레이 병이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 복원한다. 30. 샤워 후 아침에 그리고 자기 전에 바른다. 30. 자연건 조식힌다. 30. 귀리 꿀팩 2팩은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지성 피부에 아주 좋은데 과다 지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30. 재료 길이 플레이크 4스푼 60g 유기농 꿀 1스푼 10g 달걀 흰자 2개 라벤더 오일 3방울 0.2m L 레몬 1 2개 즙 50g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잘 섞는다. 30. 깨끗한 피부에 바른다. 30분간 둔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일주일에 1회 실시한다. 30. 아몬드 오일 설탕 스크럽 2팩은 건조한 피부에 이상적이다. 30.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깨끗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T존에 쌓여있는 블랙헤드도 제거한다. 30. 재료 유기농 설탕 1스푼 20g 아몬드 오일 5방울 0.25ml 풀 레인 요거트 1월 1컵 100g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잘 섞는다. 31. 원한다면 설탕을 더 넣어도 좋다. 아침에 화장을 하기 전에 혹은 자기 전에 팩을 한다. 31. 손, 가락 끝에 팩을 조금 묻힌 다음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32. 따뜻한 물로 헹군다. 33. 피부 관리를 위해 건강식품 매장에서 유기농 재료를 구할 수 있다. 34. 이것은 피, 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화약물질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34. 이 때문에 유기농 재료를 쓰는 것이 건강에 좋으며, 피부를 잡티없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